퀵퀵 안녕하세요 오갓 퍼뜨리가 들어왔어요 쉬워가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리고 집에 어떻게 거북이가 있어요 거북이를 어떻게 썼어요 거북이를 어떻게 썼어요 우리 바닥에서 주웠어요 바닥에서 어디 바닥에서요 공원 공원 바닥에서 주웠어요 와 쉬움 좋겠네요 퍼뜨리도 만나고 포도리 너무 귀여워요 컬퓨터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포도리는 으악 포도리 떨어지지면 안되잖아요 포도리도 생명이잖아요 포도리는 생명이에요 진짜 심정을 주는 듯 포도리가 나중에 포도리가 뭐하는지 볼까요 퀵 포도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귀여워 포도리 집을 소개할까요 시우와 오늘은 포도리 집을 소개할게요 짜잔 우와 진짜 깨끗하네 소족관이 없어서 지금 여기 김치통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누나가 이제 옆에 옆에 방울토마토가 있어요 옆에 이거 우리가 치키는 방울토마토 그리고 포도리 밥은 짠 이 밥이에요 포도리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 않아요? 붉은거 보겠죠? 생겼죠? 시우가 포도리를 가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제 누나가 이제 안녕할까요? 아니요 아직 끝난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건데요? 아직 이렇게 이제 안녕해줘요 안돼요 왜요? 영상 아직은 끝났어요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